비결 뭐 따로 있습니까? 없어요 그냥 음악 많이 듣고 노래 많이 하고 그게 비결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곡도 있겠죠? 있어요 솔로입니까? 아니면 여러분이 같이 하는 겁니까? 솔로예요 혹시라도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RF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혹시 RF로 다시 돌아오는 건 없을까 이런 분들도 있는데 너무 돌아오고 싶죠 그런데 뭐 이제는 좀 혼자 좀 다니고 싶고 또 이제 좋은 기회가 되면은 셋이 정말 우리 철이 형 환갑잔치 전에 좋은 노래 한번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솔로곡을 지금 준비는 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도 내년에는 들을 수 있겠죠? 네 내년에는 아무래도 빨리 좀 코로나가 종식돼가지고 여러분이 좀 좋은 노래로 좀 빨리 무대에서 좀 찾아뵙게 될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싶네요 혹시 뭐 노래에 직접 참여하시거나 이런 계획도 있습니까? 작사를 제가 요즘 좀 쓰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또 깊어지시다 보면 네 글이 나오거든요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학생 시절에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잘 안 나올 때는 그래서 요즘 가끔 책도 좀 보고 좀 그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음악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타 방송국에서 이제 디제잉 하면서 디제잉 랩으로도 네 랩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팟캐스트에 출연을 좀 제가 안 하다가 안 하다가 네 하기 시작하니까 그쪽에서 좀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아유 그럼요 네 또 저의 또 새로운 모습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가수는 노래를 해야지 노래로 먹고 살아야지 될 것 같은 생각에 사실 이런 저런 일을 사실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일이 이제는 이제 다른 일이 돼버리고 다시 본업에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최근에 또 리메이크가 되면서 많이 또 옛날 노래였지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 비주 있잖아요 비주 네네 비주의 주인씨 하고 또 뭐 했었어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비주 앨범에 피처링으로 참여를 했다가 했다가 이 형이 또 자기 앨범을 안 내고 저랑 피처링한 곡을 음원을 내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제안을 한 게 성우가 이거 느낌이 괜찮으니 1년에 뭐 한 곡 두 곡 내지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활동을 활동하니 음반을 좀 음원을 내보자 내보자 어 형 그렇게 하자 그러면 형이 원하는 대로 내가 안 따라준 적도 없고 형이랑 안세월이 27, 28년이 돼가는데 네 같이 합시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했더라고요 야 성우가 이름은 리멘즈야? 의견을 물어본 게 아니고 통보 그냥 통보 그래서 뭐가 리멘즈야? 우리 그 이름이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받아들여야 되나 마침 안 그래도 다음 주 크리스마스 날 우리 비주가 또 게스트로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윤서님도 문자가 왔고 조민지님 어머나 잘생김 여전한 미남 목소리도 여전히 따뜻한 마음도 여전하네요 다시 돌아와주세요 우리 민지라고 좀 말해달래요 우리 민지님 다시 돌아갈게요 가슴 더 떨리게 제가 만들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85311